어제저녁 7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의 한 축사관리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시설 안에 있던 주인이 신고를 하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어제 오후 8시 25분쯤 서산시 고북면의 한 식품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찬고 1개동 190여 제곱미터와 적재물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아멘